한 곡 더 신청하셨습니다 남양주 그쪽 선생님이 느린 곡 두 곡을 골라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우려됐어요 이 노래도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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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창기에 나왔던 음악이 우리가 더 이런 노래에 감명을 받았어요 요새 나오는 저기보다요 미워 미워 미워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미대로 골라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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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